의양해수욕장 앞에서 헤들보드 서핑을 하려고 왔습니다. 해변에는 도다리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 파도가 제법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따가 태양서핑클럽 사장과 그물을 걷으려고 합니다. 서핑을 먼저 보겠습니다. 서핑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 좋다. 바로 좋다. 서핑을 해주면 왔다시, 서브에서 올라오고 있죠. 호나같이 operations 여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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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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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예 이거 사진대 아 으 으 으 아 아니 멈춰놓고 사진도 뺄 수 있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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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흔 으 있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